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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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나를 끊고 떠난다 해도 못 잊어 그리우면 혼자 돌아올 수예 간수가 간수가 나랑도 갈리는 간수가 석굴서라 보낸 시 가질라 그리우면 혼자 돌아올 수예 언니 제주도에서 오셨구나 그치? 아이고 세상에 제주도에서 오셨구나 사람 참 많이 왔다 사람 엄청 많이 왔다 그 다음에 와서 앉으셨잖아 마이크 좀 바꾸자 뭐 톡 가놓고 또 얘기해서 태풍이 온다 해갖고 한나라에 우리나라 한반도로 간다 해갖고 난리 범위지가 난다 카는데 누가 그치 보러 오겠습니까? 그치? 그치? 아휴 의상이 이쁘고 캔디는 아마도 안 이쁩니까? 캔디는 의상만 이쁩니다 우리 저기 그 노래 한 번 좀 아이 서리언니야 아 뭘 웨이브를 보여달라케 해산노 아휴 웨이브 웨이브 또 그럼 한번 보여줘야지 뭐 1번 2번 3번 4번 지금 보여드릴 이 웨이브는 캔디가 차라로 학원에 가가지고 1대1 레슨으로 7만원 주고 1시간에 7만원 주고 배움 레슨입니다 하도 몸시간 해가지고 캔디가 1번 2번 이제 또 이 모든 춤이 이 딱 4번에 4박자 이 딱 박자 짝짝짝짝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런 것처럼 이 웨이브도 보면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이마가 1번 코가 2번 턱이 3번 가슴이 4번 딱 벽을 놓고 선생님한테 벽이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기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마를 딱 갖다 대고 1번 코를 갖다 대고 2번 턱을 갖다 대고 3번 가슴을 갖다 대고 4번 쭉 이게 웨이브입니다 이게 이거 배우는데 7만원 썼습니다 진짜로 그럼 우리 사랑은 사랑은 빗물 같아요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웨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리언니가 웨이브를 웃지마라 내 그 돈도 비싸게 내가 진짜 학원 가가지고 내 진짜 학원에 가려고 등록하려고 선생님들이 학원비는 1시간에 7만원 줬지만 옷 사는데 12만원 들었어요 가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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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이리와 와 구석 왜 José 교재가 내 곁에 고운 것만 같아 그새 떠나버린 거로 난 지금 후회하나요 그새 지진한 세월이 내릴 비율 같나요 그렇지만 우리 그대 떠오를 때면 이 밤은... 난 몰라... 울 거야 그누구나 세월은 잊혀지지만 사랑을 창밖에 휘불가요 자 갑니다 이 밤은... 이 밤은... 이 밤은... 이 밤은... 아... 오지마 이 밤은... 이 밤은... 이 밤은... 이 밤은... 이 밤은... 그대 못 쉬지 내 맘에... 내 맘에... 온 것만 같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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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은... 왠지 두 눈아... 내 맘은... 있어요... 그저... 그저... 지진한 세월이... 내 맘에... 이 밤은... 빛물 같아요... 그 아침은... 그대... 떠오를 때면... 이 밤은... 나아... 볼 거야... 그 누구나... 세월라면... 잊어들이지만... 사랑은... 창밖에... 빛물 같아요... 사랑은... 창밖에... 빛물 같아요... 잘하는... 창밖에... 빛나요... 빛물 같아요... 리볼복 하지 말고... 서비스로 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4번... 아니... 너... 너 올라와봐... 청아 너도 올라와봐... 웃었지? 올라와봐... 이게 내가 7만원 주고... 너 올라와봐... 올라와봐... 웨이브 한번 해봐... 웨이브도 나름... 기준이 있거든... 허야 니가 뭐... 너 웃었잖아 거기서서... 참... 진짜... 니가... 니가... 니가 이렇게 말해도...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수화진 있지... 수화진... 수화진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빵 터진 사람이야... 1번... 2번... 3번... 어... 그냥 한번 해봐 일단... 1번... 2번... 1번... 1번... 2번... 3번... 3번... 야... 이 딱... 이런 식으로 여기 딱... 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딱 보이... 벽이 여기 딱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벽에다... 이마를 갖다 대... 그렇지... 1번... 2번... 3번...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시작... 벽이... 자... 내가... 내가 벽에다 생각하고... 시작...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벽에다... 아니... 내가 벽에다 생각하고... 내가 벽에다 생각하고... 내가 벽에다 생각하고... 내일 말에다 딱... 갖다 대... 1번을... 뭘... 벽이 있다고 생각해... 야... 너 이런 식으로... 빨리 와... 이리 와... 이런 식으로... 시간 좀 떼오게... 자... 내가 벽에다 생각하고... 자... 1번... 시작... 아니... 벽이... 내가 벽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야... 나 싫어... 이리 와... 이리 와... 안 됐어... 이리 와... 내가 벽에다... 빨리 이리 와... 그냥 해... 자신 있게... 시작... 진짜... 그걸 왜... 처음 해봐... 한번... 야... 너... 너... 이런 식으로... 나...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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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이렇게 했어... 아... 그래... 자... 자... 뒤에 보여줄게... 자... 여기서... 1번... 4번... 다시... 내가... 시작... 1번... 2번... 3번... 4번... 했어? 정환 내가... 네가 여기서 한번 해봐... 외부 한번 해봐... 시작... 1번... 2번... 3번... 3번... 이게 결코 안 씹다니까... 이 웨이브... 웨이브가... 너 이렇게 봐... 딱 차려다 웃어봐... 네가 벽이잖아... 입술이 왜 나와... 누나가... 입술... 아니...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 앞으로 봐야지... 더... 자신감이 생기지... 딱 앞으로 와... 딱 그리고 서 있어... 이게...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딱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 야... 뭐... 벽이 왜 움직이고 지랄이야...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진짜 곤란해... 왜... 나도 벽 했잖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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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원래 가까운 거야... 하... 하... 시작... 하... 난 근데... 야 너 근데... 애한테 입술을 왜 내밀어... 애잖아... 애... 너 애는 아니다... 28살... 아니 아니... 창... 창... 머리를 내리지 말고... 이마를 갖다 대라고 이렇게... 응... 이리 와... 벽이 여기서 시작... 1... 아니 벽이 너무 멀어... 벽이... 벽이 너무 멀어... 가만히 서 있어... 시작... 1번... 2번... 3번... 5번... 5번... 야... 벽이 왜 자꾸 움직여... 가만히 서 있어... 시작... 1번... 2번... 하... 하... 아... 아... 내가 못 살겠다... 이게... 결코 안 쉬워... 아다다님 될 것 같지... 아다다님 올라와봐... 빨리 와봐요... 아다다님... 아다다님 빨리 올라와봐... 나는 있잖아... 얼마 전에 우리... 저기... 내 유튜브 채널에... 아다다님 귀엽다고... 날이 나섰어... 왜 안돼... 한번 해봐요... 아다다님... 다 7만원씩 다 준비해... 내가 가르쳐준거 7만원씩이야... 개인 레슬비치... 1만원씩이야... 난 아다다님 5만원 해줄게... 시작... 야 벽 어디갔어... 벽... 이리 올라와야지... 벽... 벽 올라와야지... 벽 올라와... 벽 올라와... 응? 자... 벽... 자... 벽...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거야... 벽이 가까워야지... 벽이... 원래는 학원에서 가잖아... 그럼 벽이 딱 여기쯤에 있는거야... 그렇게 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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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와... 가까이 가운데 와... 좀 더 가까이... 시작... 1번... 2번... 3번... 시... 뭐해 지금 둘이... 지금 둘이... 아니... 얘가 믿는다 그랬는데... 돈... 그런식으로... 다시 한번 해봐요... 호야 다시... 벽이 딱 서있어야지... 니가 벽이야... 니가 벽이야... 자... 아다다니 이 정도... 그치... 시작... 1... 아니 아니... 머리를 숙이지 말고... 이마를 그냥 갖다 대요... 1번... 2번... 3번... 시... 그치... 이마 1번... 2번... 3번... 가슴이 4번이야... 어... 벽은 그런거 몰라도 돼... 근데 벽은 그냥 서있기만 하면 돼... 시...작... 1번... 2번... 아... 진짜... 내가 진짜 못살겠다... 진짜... 아... 내가 처음에 그랬어... 그렇게 하다보면 돼... 하다보면... 내가... 7만원씩 준비해요... 3...7...21만원... 20만원 해줄게... 만원 깎아... 내가 이거 학원에서 진짜... 그... 하도 몽치가 되가지고... 이거 가서... 7만원 주고 배운거야... 어머니야... 아유 대천사... 머리 염색 다 있어? 아유 대천사님... 서리언니... 아유 나도... 서리언니 뭐... 멀리 가지 말고... 나한테 어디서 내가... 공수사 가르켜줄게... 응... 튤립님... 반갑습니다... 솔비치님... 보니까 생각나네... 이... 활량연화에 깔리는... 그 베이스 음악이 뭔줄 아나? 어? 모르지... 허야... 활량연화에... 음악에 깔리는... 그 처음에 깔리는 음악의 노래가... 제목이 뭔줄 아나? 하...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잘 들어봐... 하... 지구.... 예... 여기 부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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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 이게 뭐게... 이게 뭐냐? 솔베이지... 그렇지... 솔베이지... 악기의 이름이에요... 음악이 솔베이지라고! 솔베이지... 아오... 내가 이렇게 멍청하고 답답한 사람들하고... 캔디가 공연을 합니다... 진짜... 솔베이지라 저 밑에 모텔 이름인가요? 뭐라고? 모텔 이름이 솔베이지라고? 아니 이게 아주 명곡이에요 명곡 내가 우리 식구들 이런 거 다 가르쳐야지 웨이브가 또 저 바로 앞에다지면 저기 붙어져서 저기 지금 웨이브 연습한단다 아유 진짜 아무튼간에 오늘 캔디님 와그래요 시간대 올라오라는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밤에 구신 나오겄다고요? 밤에 구신 나오겄다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노래 하나 더 가자 노래를 지금부터 신나게 가자 기장갈매기 한 번 더 할까? 기장갈매기 한 번 더 가자 아까는 벽이었잖아 허야 아다사님 심심하니까 이제는 지금은 갈매기가 되고 좀 날라주시오 안 돼요? 빨리 다 올라와 이제 우리 기장갈매기하게 심심하니까 기장갈매기 한 번 더 치고 남아야죠